됐어요. 시작해주세요. 고고! 좋아! 좋아! 우댕기씨 얼른! 좋아. 좋아. 저거 1등기 댕댕 아니지? 우댕기가 우리 댕댕이 귀엽죠구나. 오랜만이구만. 어? 사탕. 사탕 41개 있네? 이거 그냥 뽑기하면 되나요? 어. 사탕하고 사... 아 난... 난 저... 야 요즘도 초반 고블린은 쓸만하냐? 나는 고블린 안 써. 왜냐면 고블린의 가치가 되게... 초반에 뽑는 거를 포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르스는 어때? 요즘에 어색이 많아서 고블린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해줘도 몰라? 니가 잘 뽑으면 좋은 거고... 아 몰라. 나는 구간이 명관이라고 고블린으로 간다. 어. 나는 역시 트롤이지. 아 뭐야. 충직한 산야크 나왔는데 좋은 건가? 그... 그 등급표 있을걸? 좋은 건지 어떻게 알죠 그냥? 퀵이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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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무슨 색이냐? 충직한... 그... 거시기... 파란색! 파란색이면 괜찮네! 쓰레기 아니야? 두 번째인 거 같은데? 그냥... 딱... 2라운드인데 뭘 원하시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다. 제일 색이고 뽑기. 그... 지금... 말... 말... 진말 뽑기. 아 이거... 노란색들이 간지나는 거구나. 노란색 아직 한 판도 못 봤는데 하면서? 나 노란색은 많이 봤어. 보라색까지는 많이 본 거 같은데? 노란색을 잘 못 봤어. 번쩍 사슴 이런 거? 어. 아 타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어 뭐야 변했네 탈 것? 어 진짜네. 개꿀. 전 트롤 마음 그 자체입니다. 트롤이라고요? 무조건 트롤이야. 아이씨. 시작부터 섀도우 샤머 찍는 거는 싫어? 나라가 망해도 트롤이야! 진짜... 개가리가 쫓아도 트롤이야. 맞다. 트롤 견제 들어갑니까? 아 해 와봐 와봐 와봐. 당연하죠. 트롤 박쥐 기술 당장 구입. 트롤 통제 들어갑니다. 아 와봐 와봐 견제해봐. 어차피 트롤 견제하는 건 트롤 워러드 견제 아니면 의미 없어. 그리고 트롤 견제는 수선이 뭔지 알아? 트롤 견제는 수선이 뭔지 알아? 같이 와간다는 점이 있어. 왜냐면 트롤은 무조건 연패포인이야. 이길 수가 없어. 이성이 돼도. 안에 폰구가 있잖아. 야 이거 노템전이야? 야 이거 구방이야. 폰 구방. 아 폰 구방이야? 폰 구방이지. 이거 노템전이야? 아 또 노템전 또 드립 나왔다. 아 나 그 맘에 화딱 찍 안아가지고. 티팅 쳐야지. 노템전인 줄 알았는데 공허석 뜨누. 크크크크. 티팅 쳐야지. 공허노들은 말하지 않고선 버틸 수 없어 왔다. 어? 아 박쥐 기술 통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박통 가겠습니다. 눈이 높아져. 그리고 스티커를 앞에서. 나는 법사로 간다. 초반 법사만큼 진짜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니 이성이 그냥 나와줘가지고. 뭐 크리스탈 메이드? 음. 잘가라. 저도 2라운드에 퍽 3개 떠서 샀는데. 아니 3라운드에 퍽 3개 떠서 샀는데. 꼴뚱했어요 전반에. 잘가라. 그건 그 뒤가 안 좋은 거고. 퍽은 괜찮은 애예요. 딱 이성이라면. 무슨 소리. 크매보다. 크매보다 더 이상이 낫겠다 그래도. 아 뭐냐 우댕기갓 왜 벌써 레이저 들고 계시지? 아 지금 삼성 들 수 있어. 삼성 나올 확률이 지금 5%가 되기 때문에. 아이 물론 그렇긴 한데 빡치네. 하지만 내가 이겼다. 아 난 졌다. 아. 우댕기갓 대가리 팼다. 이 녀석. 수정량인의 마젠을. 느껴봐라. 아 제발. 아. 트롤은. 패배하는 법을 모르지. 아니 뭐 이렇게 나오지? 음. 누가 파도가 멈추는 법을 알고 있나. 그거 고르고 있냐. 접니다. 넣을 게 없는데요? 흠흠흠. 아 이거. 저랑 사이좋게 벨라 통제하고 계시네요. 흐흐흐흐흐흐. 아 빔 하나 넣을걸. 내가 이 위에 물덩이를 왜 넣었지? 흐흐흠흠흠흠. 좋아. 삼성의 힘을. 아. 아 조율이. 흐흐흐흠흠. 조율이 머리 깼다. 아. 흐흐흐흠. 내 매력을 거부해. 오늘은. 복귀 전사의 날이다. 복귀 세상이 왔다. 어 이거 뭐야. 목 풀링이 세 개? 간단해졌구나. 흐허. 난. 뱅이다. 연승 코인 타야겠다. 어묵. 흐흐흐흠. 흐흐흠흠흠. 으흐흠. 흐흨. 췄어 젠장 어 2성짜리 물등등이네 나다 친구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잘하면 어떡해 내 영혼이 찾아 돌아온다 헌터 아 이거 애매한데 뭐가 안붙네 아 뭐가 안붙네 누가 누가 게임수 사운드까지 이렇게 들리게 한 누가 폰 그거냐 누구냐 나네 아 와 파피루스 태불 잠깐만 근데 왜 게임소리가 안들리죠 헤드셋으로 아 이걸 설정을 이렇게 안해놨구나 아 또 빡대가리처럼 해버렸구만 아 크맨 이성 빼야되나 아 아 아 아 뒤에 안붙죠 고블린 고블린 아니면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아 아 어 벌써 엘레멘탈 코인이 있네 엘프 헌터로 간다 아 우댕기 나한테 저 터지는데 평양세계에 우댕기 누굴 만났지 저로 만났네요 트렌트 힘을 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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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라운드 안에 트렌트 3성 뽑아보겠습니다. 와 능력있는데? 10라운드 안에 트렌트 3성 뽑아보겠습니다. 10라운드 안에 트렌트 2성 뽑아보겠습니다. 10라운드 안에 트렌트 2성 뽑아보겠습니다. 10라운드 안에 트렌트 2성 뽑아보겠습니다. 03 투석 헛!! 윤승쿤 아주 강하게 돌아왔구먼 쿤카가 나왔다, 뭐.. 철카사 아니 이러면 못 이기잖아 컴카오, 럭키 컴카오까지 다 넣었다 아니, 이 아저씨 패라블루이드도 있네? 어... 어, 누렁이 왜이렇게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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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높이의 이성, 아... 연승을 저지랑했다 아, 연승할 수 있어 누렁이를 꺾는 사람이 있네? 아, 그리고 엘편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엘편도 이렇게 Abstin't 왜 이렇게 휘키도 안 서지니? 네, 매력을 거부하지 못해서 한 일 더 가을 것 같았어 준비 끝 후후후 후후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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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태블릿 분명 안 맞고 돌도 안 났네 아 개 맞기 시작한다 말하니까 나와줄래 다음엔 무사가 나서야겠군 복불을 휘무러지리라 아 고민이에요 태블릿은 좋은게 아무도 안간단 말이에요 맞아 아무도 가지 않아 아무도 안가 아하 세다 아 누렁이 매우 강하신데 어거지로 유겔프 맞췄습니다 나의 영혼이 육시를 찾아 돌아왔다 아 애매한데 정의는 살아있다 윤덕아 그 조합표 사이트 주소 링크 좀 내가 새로 패치된걸로 알려줄게 아우 좋아 좋아 럭키 콩카 럭키 콩카 엉글 럭키 콩카 둘 다 이민해 아니 고블린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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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아니 고블린이랑 뭐 사이에 메이지가 하나 껴있는데 여성을 죽여버려 으아악 으아악 깨허우 안 돼 떡락한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아 아 X됐다 나 이거 탭을 뒤에다 두면 야 변신을 못해서 딜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밖에다 둘 수도 없는데 와하 못 이기는거 아냐 fender 내 것 안 돼 안 돼 변신해 빨리 오케이 딜 딜 딜 딜 딜 오 워엑스! 아주 소란스럽구만 아 감동이야 나 이 게임 할 때 맞아 아 립을 못 이기네 진짜 사람한테 맞아도 립한테 맞으면 안 돼 이 게임은 어? 나무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 제발 그 하나는 진짜 절대로 안 나온다 이 게임 특성상 흠 흠 흠 흠 아 저 반지는 안 돼요 저 꿈과 희망의 그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전자 경로도 안 되고요 이거 재생의 모습을 넣어줘도 안 돼요 얘한테 아 이거 조합 해제하기 없나? 조합 해제하기? 어 어 나 영혼이 육신을 찾아 돌아왔다 하아 잠깐만 기사 하나는 써야 되는데 기사 하나는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죽었는데도 우라가 남아있는 게 너무 사기 아니냐?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이제 못 이긴다 이걸 진해 태블 졸라 세다 역시 절대 태블 해 태블은 결국 유통기한이 온다 친구야 그러기에 내 트롤이 가는 것이다 친구야 사실 지금 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닌데 내가 개처받고 있다 아니 뭐 이렇게 세다 아 그래도 네가 나와서 다행이야 아 얘 트롤맘 전직했다 아니 벌써 퓨리온이 삼성이야? 아주 강하시구만 그래서 퓨리온이 안 나오는 거였구만 하지만 삼성 퓨리온도 매우 약하고 오늘은 복부전사의 날이다 어 우리 댕댕이 귀엽죠 드디어 쓰러졌고 무댕기 이녀석 무댕기 이녀석 여왕 조징을 즐거웠지 미카우이 귀엽다 48%? 음... 30%까지만 처맞아 주지 하시구 감사드립니다 퓨리온이 와... 내가 적은 옷이 2개인데 이성 짜리가 오모시로이 하구만 오모시로이 같다 아 너무 아픈데 아씨 아 내 펑카가 너무 부끄럽게 썼어 아 누렁같 아 쪼율같 너무 강하다 스나이퍼 세개 넣었다 아 찐는 스나이퍼 좀 쓰나봐 스나이퍼? 요즘에 헌터가 자주 나와요 오 나왔누? 야 조율이 왜 이렇게 돈많아 조율이 존나 세던데 10부잔데 지금 우리 다 10부자 메탄데 지금 돈 없는 후구 없제 누렁 누렁 누렁이 아 근데 이미 8레벨이네 이미 다스 까먹어가지고 이미 8레벨이네 다음 라운드에 트롤 워러드 못 뽑으면 우리 접는다 아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내가 머리야 폭풍이 휘물어치느라 다음엔 무색은 나서야겠군 내 영혼이 육신을 처제 도 나를 인도하는 그림자 정의 죽음을 알려주는 흠흠흠 허 다행이다 메이지가 지금 꼬등이라서 흠흠흠흠 어이 맹고울이 왜 이렇게 세 개처 맞았네 흠흠흠 역시 럭키 컨카나 온럭키 컨카 두개가 있으니까 아 이제 슬슬 돈 좀 써야겠는데? 아, 졌다. 아, 랩. 아, 아. 허, 독해질 수 있다니. 너 함정에 함정 카드를 골랐는데? 왜? 이거 요즘 안 써? 그건 언제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언제 나오노? 친구야, 빨리 나와야 돼. 와, 럭키 콩카, 얼럭키 콩카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이겼다. 슬슬 세게 맞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대 맞는 건 치명적이라고. 스쳐도 치명타. 아... 어... 쉐피는 요즘 아무도 안가? 왜 아무도 안 맞췄냐 쉐피는 그냥... 그냥 안 맞추는 건가? 어... 좋은 것 같다 그만 아 2성 컨카에게 우주 무참히 썰려버렸다 아니 이거 헥스 몇 초야? 헥스 풀리질 않네 헥스 더블인 거 아니야? 사기 게임 아닙니까? 어? 어 애니그마? 아... 이즈 모라까지만 봐준다 이럴 때도 딜을 넣어야 되는 게 바로 나아지 둘 다이 신경쓰지 않는다 아 어쩌다 이렇게 몰락해버렸나 좋아좋아 드롭 오로드 신호지용이에요 드롭 오로드는 드롭 오로드 신호지용이지 드롭 오로드 신호지용이지 보신 분들 그걸 잘 몰라요 드롭 오로드 신호지용 얘네는 여전히 호쿠새지 아 25라운드는 아직도 달달하지 25라운드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어? 아 내가 월요가 되겠구나 야 딥스로터 집이었다 어? 뭐야? 누나가 3통이라고? 아아아 아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어? 나한테 하나 왔다 황폐석 하나 받았구연 흐흐 전략 이들 간대? 드디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수고하 펩 여기도 유젊어 아니 에어엉 수고하 유젊어 있어도 와 이게 나세 되게 똑같애 아이씨 다음 턴에 디징해 있네 와 테러블레이트 졸렸어요 나 미쳤다 흠흠흠 오 이것은? 하아 아 나의 마지막 희망 뭐야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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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뭐야 엔디도만 뭐야 아 잠깐만 죽었잖아 와 나 개세게 맞는다 우댕기 왜 이렇게 세? 아 잘가라 유자 아니 내가 우댕기한테 쳐맞았는데 평행세계의 우댕기가 날 쳐대랬어 역시 평행세계의 제왕들이군 아니 꼴찌에서 2등이라뇨 아이씨 위험했다 위험했어 레이저 개세네 레이저한테 그냥 다 타죽었다 역시 메이지가 쎄? 아 루나에 레이저 두개면 광역 딜 진짜 개 오지겠다 제발 퓨리온 하나만 줘 뭐야 와 와 개세구나 와 시진핑 너무 강합니다 시진핑이 강한게 아니라 아 트럼프가 강한거다 아 트럼프 아 너무 강합니다 도란 도란 부상 윤성이 이놈 개처맞았구만 흠 아니 저 메이저 2% 남았는데 빨리 죽여봐 누가 좀 흐흐흫 쟤 제일 안 죽은 게 개네야 루나 3성 들고 있네 보통 아 나 이거 못 잡을거 같은데 지금 워로드가 1성이라 아 이거 못 잡으면 안돼 그 리롤 돌려야지 제우스 뽑았는데 아 루나 왜 이렇게 안나오나 했더니 저놈이 다 가져갔네 아 리롤 돌려서 이거 했어야 됐었는데 아 얘 너무 쎄다 와 다행이다 오 미슬망치 두개 어 쟤 천둥도 마뱀한테 죽어있네 와 메이지 죽었다 메이지 죽었다 메이지 죽었다 메이지 죽었다 역시 메이지는 쿠리베 놀랍지도 않다 메이지사 흐흐흫 아니 박쥐가 3성이라고? 쥐박이 3성이다 친구야 아니 트롤도 3성이라고? 이 친구 근데 아직 트롤 워로드가 1성이다 살려줘라 친구야 다들 왜 이렇게 강해요 빨리 빨리 디스로부터 빨리 빨리 궁 써 이 자식아 야 잘 들어갔다 아 진짜 존나 잘 들어갔다 사람이 쓴 것만 하나 잘 들어갔는데 아 근데 저는 저 유리한테 맞아 죽는다 으흠흠 아 다행이다 아 제발 으아 절대 탭을 해 하하하하하하 이거 지존 콤보 아니었으면은 지쳤겠는걸? 내가 최근에 못 본 겁니까? 왜 이렇게 방송을 안 켜 이 트롤러 놈아 아 그래도 등수는 유지하겠지 아 리로르은 좀 돌려오다 죽을걸 아 리로르은 좀 돌려오다 죽을걸 아 리로르은 좀 돌려오다 죽을걸 와 저거 우리꺼 맞지? 어우 두개가서 깜짝놀랐네 와아 잘가라 야이 쟤 뭐야 쟤 왜 왜 심판도 해 수정검이야 후 겨울이 견뎌 와 씨바 7% 남았다 아.. 아 저 드래곤 트롤나이트 저 개욕심인데 저거를 아 저거에 지단이 아 윤성이 피관리 개잘 되있네 아 잠깐만 아 되게 변해 오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야 아이 팍 야 어차피 너의 승리다 친구야 야 세계 평화 가냐? 가야되는데 아냐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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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줘 아직 살아있다 어 뭐야 졌어? 어 야 킹.. 킹평한테 지금 나 힘든데? 3등 간다 3등 아 나 랩업한 다음에 타이트헌터 넣어야 되는데? 37라인에 타이트헌터 37라인까지 가야된다고? 오마이 갓 어 우 댕기 너무 멀다 우 댕기 가버렸다 아니 지금 트롤 워러드 다 어디간거야? 저기 있잖아 조율이한테 다 있는데? 조율이한테? 아이 조율이 개새끼야 심지어 조율이 템 개좋 그러니까 개좋던데? 아 다행히 봐 절순하게 저녁에 죽였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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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사태기 왜 이렇게 약해졌어? 오 예 우리 댕댕이 귀엽지? 아 나 죽는다 아이템은 아니 쟤 왜 아이템 다운 위로 날아가네 어 나이스 나 안 죽었다 아아 죽어 이 자식아 어 크립사한다 난 법사니까 이번에 크립사야 아 쟤 쓸모없는걸 여기 둬서 죽여 아 어차피 난 상관없구나 딥스러프터가 나온 이상 난 신경쓰지 않는다 드래곤인가 이번에? 어 어 난 절대 짱래곤한테 죽지 않거든 난 절대 짱래곤한테 죽지 않거든 난 절대 짱래곤한테 죽지 않거든 하아 아 얘를 좀 가에다 둬야되는데 변신 못하고 죽는거 이러면 아 아 짱래곤 아 학살당했다 아 아 아 아 드래곤가 헥스 드래곤도 헥스 한방이면 헥스 한방이면 헥스 한방이면 호호우 와 와 야스집에다 세기가 동지 나왔어 재앙의 도끼? 어? 쟤 뭐야? 문재인의 도끼가 나온거야 진영이 뭐지? 위기인데 아냐 우리 우리 그 우리 오토제스 어떻게 해 재스 윤석이가 웬일로 딴 사람이랑 해 어? 윤석이가 웬일로 딴 사람이랑 아 랩업하고 타원 넣어야 되는데 아 응 당신의 패배다 친구야 아 와 와 그냥 트롤 전쟁군 잡나 있는 눈에는 그냥 터지는데? 우와 과봉이 그거 못 이기겠다 어? 평행색이 어떻게 이겼누? 근데 어떻게 이겼지? 상대편에선 흐흐흐흐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테드가 변신하냐 못하냐네 테블 변신을 못했어 니네 진영에는 우리 진영은 그냥 디스럽터가 흠적도 없이 사라졌어 테블 뒤로 땡겨놓죠 안돼 그냥 공방에서 한 어 약간 공방 비슷한 뭐야 공방 비슷한건 진영이 어디지? 타원이 스킬을 쓸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어차피 그 그 그 트롤 전쟁군전 앞에는 걔 걔 늑대인간이 죽으라고 뒀어 이미 두 대를 못버티고 죽어 야 쟤 공중대비 공중대비 아이씨 우리 공중대비가 늦었다 어? 공중대비? 아냐 테블 변신했어 이길거야 너가 아냐아냐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쟤 쟤 그게 살아있어 아아 안뜨케 가복이 존나 세나 하하하하 아이 툭툭 치게 다 죽어 적어놓은 그 자체 오! 마스터이가 캐리하신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씨마새끼 마스터템 줘야되는데 마스터이가 캐리하신다 아 지금 내가 지금 타원이 지금 내 생각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타원 붐 온다 어줄 컨카 이성이다 제어봤을 땐 이길 수가 없는데 아냐아냐 이거 이거 돼 돼 이거 이벌라에 이긴다 이벌라에 이긴다 아 확실합니까 유전사 4호크? 한대방 조합이 좀 꾸지기네 오케이 우리가 썼어 스킬 먼저 썼어 야 공룡대비 공룡대비 뛰었고 이거 봐야돼 봐야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어 야 근데 이겼다 이겼다 개발났네 끝났습니까 끝났어 수까수까 1등이라니 라이트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